촬영장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이번 화보 사진 진짜 잘 나왔는데 촬영장 모습을 메이킹 필름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분명 반응이 좋을 것 같아 역시 영상도 잘 나왔어 배경음악도 경쾌하게 넣어주면 좋겠는데 아무거나 막 넣어도 되는 건가? 메이킹 필름 영상에 배경음악을 넣으려고 하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영상에 음악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음악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의 경우에 특히 권리 처리가 조금 복잡합니다 저작자에 해당하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뿐만 아니라 실현자인 가수, 연주자, 그리고 음반 제작자 등 저작 인접권자의 허락까지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운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럴 때는 작사, 작곡가 등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면 되고 실현자나 음반 제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음악 분야의 경우에는 신탁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므로 해당 곡의 권리를 어떤 단체가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작사, 작곡가 등 저작자의 경우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그리고 사단법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를 통해서 이용 허락 절차, 이용료, 그리고 지급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운을 포함하지 않고 영상 촬영 중에 출연자가 가요를 일부만 가창하는 장면이 포함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약간 사용하였다면 공정사용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문장에 휘말리기보다는 특히 음악의 경우에는 저작권 처리를 하는 쪽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저작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저작권법 50조의 법정 허락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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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